저분도 대단하세요 하지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하라고 계속 밀어붙이셨대 아우 스트레스 받아 죽는줄 알았어 자 이번꺼는 히맨님꺼구요 히맨님꺼 자 히맨님꺼 자 북부케 북케 북케 갑시다 어떤거 가면 되나 봅시다 자 토티 자 토티은카 자 토티은카 갈게요 자 부트면 400 사실 토티 네임벨 준비해서는 싸네 자 범더링 어서오시고 늦게 오신 분들 초청하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자 갑시다 노팅 원하셨어요 노재물 4팅 자 시청자가 원하면 노재물 4팅으로 갑시다 아니야 바로 갑시다 강화도 많고 하니까 갑시다 자 과연 붙을 것인가 토티 기억나시죠 2002 월드컵 때 겁나 우리 애들 때리거든요 이 자식이 아주 나 그래서 토티 별로 안좋아해 지자식 축구선수 깡편지 이탈리아 더티축구에 아주 지존이야 지존 존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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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더티축구 자 갑시다 자 바람불때 갑시다 자 지금이야 아유 아 들어가세요 윤장님 아유 아유 puis 낭zona 에서 5 middle 5 4 3 3 2 1 0 자 붙어라 붙 아 좋았죠 아우 좋아 좋았어 자 이런게 좋아 터지는 터지는 10억보다 붙는 440이 기뻐 그쵸 자 실패보단 성공이 좋은거지 자 좋아요 어제 30개 이어서 오늘도 겁나 많이 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별풍선 땡큐 존재하는 중 감사합니다 자 저분 쿨하시네 자 유카 가로 갈게요 이게 가야 되니까 인정님 왜 사시오셨지 자 갑시다 저 실수로 잘못 들어오신거 같아 갑시다 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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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5 플러스는 힘든데 과연 붙을 것인가 자 힘내 기무띠 어서오세요 자 갑시다 바라마 불어라 자 불어라 불어라 자 준비된 토티 토티는 지루 자 3팀 갈게요 3팀 3 기우님 어서와요 다시 오셨네 2 1 0 고고고고고고고 후우 자 붙어라 아 자 안타깝네 자 근데 희매님 왜 꼭 6화 가는 이유가 뭔가요 궁금한게 자 6화는 가면 잘 안붙잖아 꼭 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꼭 5 플러스 2로 가시더라구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게요 기우님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이유를 듣고싶어 아 아 복구대라 복구대라 아재미로 알겠습니다 노크가에서 먹 아 아 아 아 아